앞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장애수당 신청이 가능해져 불편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주소지에 상관없이 장애수당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에 관계없이 모든 읍면 동장에게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인력기준도 확대됐습니다.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확대해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민원소식을 개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서비스 신청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